오케이, 가자 천서울 resisting 아니 생각보다 약하지 않나? 아닌가? 아 오우 위험해 아니 스킬 다 빠지고 나니까 확실히 너무 확약해지는데? 아아 오차 스킬을 여태까지 제가 안썼군요 하나 넣어놨는데 잠깐만 아 지금이야 깨닫는군요 나 넣어놨는데 아 좋은 지적입니다 아 나 쓰려고 넣어놨는데 아 그렇지 그렇지 좋은 지적입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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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오우 수고하니 오우 나 어흐 어흐 어우 잘하면 데미안 못 깨진다는데? 깰 수 있으려고 30분 동안 데미안 깨는 거 좀 온 거 아닌가? 전투 смотрите 오케이 2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